짠 맹고 뭐야 내 최대치력부터 어디갔어 뭐 뭐 뭐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공물... 커런트 보스... 안개... 오케이... 불... 뭐? 겨우 끝까지 써지로 감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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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 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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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뚱땡이 껴있었으면 큰일 났지 괴로운 공공 버프 버프 버퍼냐 다중 시전이냐 에이 뭐고 이거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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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 추운데? 춥 전기를 찾아야겠군 야 가지마 하지말라고 버퍼까지 썼는데 무심한 놈들 아 광선주면 안되는데 광선주고싶네 수비나 지울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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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인 캐릭인가요? 너무 강한 것 같은데 너프해야 할 듯이 디너미약 세력 출시비린드 두마리 되지 않을까? 그 선택 때문에 니 심장은 터지리라 퀴즈 코어 서울주의 하나 더? 아니면 오한? 오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아 조금 서운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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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하나 더 디펙트의 무자비함이 엘리트를 넓친다 미친 규준이다 미친 규준이다 장사는 왜 안나와 장화? 꺼봉 미친 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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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를 하기 위해선 약해야 하지 디펙트는 못하겠군 어둠이 개쎄네 진짜 어이가 없다 2단계 3박 천모브로 나오니까 첨탑이 빡세지 눈 헤어 퀵이 별로일 것 같은데 제가 또 냉정함 더 있어야 쓰지 냉기고 채 아니면 뭐가 좀 넣기가 껄끄럽다 런축 ise 연극의 망 오예. 룬 빼고 좋네. 치약 제거만 쭉 하면 될 것 같은데 서지 편향하기 정말 힘드네. 뭐요? 이 정도 체력은 차니까 뭐 한 바스켓 불타오르는 디펙트 이 특트 디펙트 덩크 탐색 탐색 강화해서 서편하고 싶은데 망치네 아 망치었죠 아 연막탄 말이없네 그래도 어차피 불에서 자야되니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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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마금 3백마금 1백마금 뭐고 뭐고 으 으 오파틱, 피펙트 살려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추럴 쓰레기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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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잡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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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라고 하니까 깎이는 봉봉 끝 꿀걸이 어둠 뭔데 이거 와 머박 완전 예전데 이제 제발용 강호도 할 수 있다 뭐 오예 단타다 겨우 끝까지 팀으로 너무 터미... 아... 흠... 아... 그냥... 살짝씩... 맞는게 더 빨리 잡았다... 뭐? 맞쌍을 썼다고... 살짝씩 맞아야... 맞을 수는 있고... 맞을 수가 없는데... 헛업... 풀피... 호이츠 디펙트 체력을 깎지도 못하는... 얘는 진짜 밀집 많으면 그냥 어떻게든 되는구만... 대충 밀집... 덕지덕지 말으면 그냥... 덕지덕지 말으면 그냥... lements.... งų ungen 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